안녕하세요 3D 그래픽 디자이너 홍성우입니다. 저는 여러 브랜드와 함께 소비자들이 제품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짧은 영상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질을 입히는 것을 넘어 중력과 바람, 점성까지 컨트롤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블렌더 물리 시뮬레이터의 무한한 표현력으로 여러분도 현실적이면서 환상적인 3D 디자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을 표현하기 어려우신가요? 각 시뮬레이터의 기능을 알아보고 응용하는 27종의 실습 예제를 느낀다면 완성도 높은 3D 아트웍을 직접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블렌더의 개념과 원리부터 시작해 응용하는 과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3D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싶다면 이번 강의와 함께 블렌더 커리어로드를 시작해보세요. 4d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전해보겠습니다.